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예경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but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쵸? 자 이런 것들 문장 삽입에서 어디에 들어갈지 찾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일단 가볼게요. if you pour, 네가 이제 붓는다면은 뭐를 붓는다면은 이제 작은 이제 버킷 하면 양동이를 얘기하는 거죠. 물 양동이를 붓는다면 어디에다가 그 라인에다가 우선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the empty space. 여기 보니까 빈 공간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관사 중요합니다. 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이러한 종류가 이러한 언급이 빈 공간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왔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이제 빈 공간은요. was quickly eliminated. 지워질 거래요. 그쵸? 재빨리 없어질 거라는 거죠. 빈 공간이 채워진다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물이 어떻게 되기를. 그치. to flow. 그치. 이거 flow라는 건 이제 흐르다라는 뜻이죠. 흐르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with last effort라고 하면은 이제 힘을 덜 드리고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한 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undoing a negative tie. undo라는 거. 여기서 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푸는 건데요. negative tie라는 건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제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연결고리를 푸는 것은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하냐면 give up이라는 건 여러분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rather value라고 돼 있네요. 가치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보다는 요구하는 것보다는 뭐를 요구하냐면 fair trade라는 거는 이제 공정한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래를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부정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거래를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if you give, 네가 이제 준다면 그리고 나서 and then ask for, 요청한다면 무엇인가를 당장 in return 하면 보답으로써 무엇인가를 이제 당장 요구를 한다면은 너는 뭐 할 수가 없냐면 만들 수가 없대요. 뭐를 만들 수가 없냐면은 relationship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쵸? 내가 딱 뭘 해주고서 얘도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바로 해주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되고 그거를 요구한다라면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게 되면은 너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carry out이라는 건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뭐를 수행하는 거냐면 transaction이라는 건 거래라는 의미를 가져요.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래라는 거죠. 여러분. 자 when done correctly 그게 이제 correctly라는 건 여러분 적절하게 이제 올바르게라는 뜻을 가지죠.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딱 처음 봤을 때는 이 단어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어떤 뜻이냐면은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상호작용. 레스포루스티라고 하면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호작용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펌프인데 펌프 알죠? 여러분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펌프. 펌프인데 이제 어떤 펌프냐면은 이제 준비가 된 펌프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니까 물을 끌어올릴 준비가 된 이제 펌프와 같다라는 거죠. In the all days 이제 펌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in the all days 오래전에 펌프는요. 뭐를 필요로 했냐면 require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이제 effort라는 건 노력이죠. 그쵸. 노력을 필요로 했어요. 그쵸. 우리 여기 빈칸에서도 빈칸이 아니고 이 주어진 문장도 이제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쵸. 자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Any water.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필요로 했대. 펌프를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자 봐봅시다.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네 여기죠. 자 you had to. 너는 뭐 해야만 했냐면은. 반복적으로 work a level. level을 작동시켜야 됐어요. to eliminate. 지우기 위해서요. 없애기 위해서요. 뭐를요. a vacuum. vacuum이라는 건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쵸. 자 공간을 없애야 돼. in the line. line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펌프의 어떤 그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펌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를. 자 뭐 전에요. 물이. 그치. could flow. 흐르기 전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로션 같은 거 새로 뜯을 때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공간이 없어지게 해야지 계속 펌프질 해야지 그제서야 나오잖아. 그치.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오케이.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자 상호작용이라는 거. 누구랑 이제 상호작용이냐면 라이벌. 경쟁자가 되겠죠. 자 워스. 작동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대. 그쵸. 자 그 다음에 reflect 생각해봐. carefully 아주 이제 carefully 신중하게 뭐에 대해서. what you should give. 네가 무엇을 줘야 하는지 그들 이상적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선택해 something. 어떤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은 요구하는 거. little effort. 더 적은 이제 노력이 되겠죠. 누구로부터. 다른에서 파티는 여러분 다른 쪽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티할 때 파티가 아니에요. 자 뭐할 상호작용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노력을 드릴 수 있는 만한 것을 요구를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100을 줬다고 상대방에게 똑같이 100을 주기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은 훨씬 더 적은 노력. 20이라든지 10 이 정도의 이제 노력을 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여러분 외큐미라는 게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니가 물을 조금이라도 조금 여기 봐봐. 물을 조금이라도 붓는다면은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니가 붓는다면은 훨씬 더 적은 노력을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공이 메꿔지기만 한다면. 그럼 어디 들어가줘야겠어? 여기 들어가줘야겠죠. 원래는 힘든데 니가 물을 조금만 더 넣잖아? 그러면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어.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야 돼요?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